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얻기 위해서 마치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치열하게 생존 경력감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말하기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아들딸이 돼요 그런데 한번 봐라 공중에 새가 저리 농사 안 지어도 못고 백화바도 길삼 안 해도 솔로몬의 영광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 쉽게 빼면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해 줄게 그거잖아요 좀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뭘 의미할까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그 당시 신상을 본 것을 꿈을 알아맞혀 가지고 총리가 되게 됐는데 그 꿈이 머리는 정금이고 은은 가슴이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달은 철이고 그런데 뜨인 돌이 날아왔어요 휙 하고 딱 때리니까 아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걸 보니까 다윗이 곤라다 때 뜨인 돌 산돌을 해서 똑같은 의미도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산돌 뜨인 돌이 뭐냐는 거예요 산돌 뜨인 돌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리를 받으라 주의사 모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간단히 쉽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상 임금 마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 시험을 받게 되는데 세 번째 시험에 마귀가 천하, 마귀, 영광까지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원한 자에게 다 줄 수 있노라 내게 넘겨줬단 말을 하거든요 언제 넘겨줬을까요? 아단과 아아가 죄를 지어서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팔린 인간을 예수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게 해서 우리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사단의 권세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지금 제목이 하나님 나라 의지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라 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 니고데마와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것을 이렇게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얘기하셨는데 니고데마 깜짝 놀랐어요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나요? 중생이요?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돼요? 아 언급기란 말이겠죠?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 육이오 영으로 나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은 뭐이고 성령은 뭐예요? 물은 세례라고도 보는데 좀 보면 세례로보다도 말씀이 물이에요 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정말 나는 참 걱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에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거든 이렇게 저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 이건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물속에 사람이 있다가 물 밖에 나와있다가 그걸 모르겠냐고 본인이 알아야 되죠 내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거 의심이 돼요 큰일 날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10년 다녀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지옥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난 말씀이 이거 성령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아는지 이게 큰 문제라 지금 뭐 성령 충붙고 방언하고 막 하면 확실하지만 방언으로 기준 잡을 수도 없고 문제는 복잡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설계해야 될까 자 본인은 알건데 그럼 제가 알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 알아야 되는데 뭘로? 뭔가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두리뭉실이라고 안 돼요 이거 총과 지옥이 결정당 확실히 끊어야 돼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히 끊는 길이 뭡니까? 총과 사람은 지옥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님 아는데 생명체 기록이 되는지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뭘로요? 회개 회개한 사람을 봐요 회개한 사람 보혈에 피해서 죄 용서받는 거 확신하고 나면 회개하고 살아요 회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회개가 진짜 성령으로 회개한 건지 이것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발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내 영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내 지체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야 될까 내 영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내 지체 육신의 죄의 법을 섬겨둬라 육신은 죄의 법을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해 육신은 절대 말 안 들어먹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있고 충돌이 나야 돼 충돌이 나면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돼 있어요 있는 사람 충돌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 없는 사람은 그저 세상 적당히 살아 되는 대로 살아 그거 심각하게 살 거 없어 그냥 대충 살아 뭐 그렇게 고민할 거 있어 그리고 죄짓거도 그냥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 회개해야지 못 살아 회개하고 살아버려야 차라리 편해 말씀 사는 거 편해 죄짓고 사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은 참 갈 사람이에요 어차피 저도 죄의를 짓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됩니다 그냥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원 받고 성령 받으세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나라는 내가 영원히 성령에 의해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다음에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것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한 마음들에서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전도라 하느라 마감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열두 제자를 불러서 뭐 때문에 불러서 두 명씩 전도 파송했고 70 제자도 똑같이 두 명이 전도 파송해서 수님의 최대 목적은 바로 제자 삼아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제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전파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니까 병든 나라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라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단의 쫄개와 귀신들이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흑암의 그 사단 권세 대장이 묶여졌기 때문에 그 쫄개들은 힘없으니까 쫄개나갔다는 것은 강한 자가 결박됐다는 것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얼마나 핍박받고 어렵다 고난당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무슨 말할지 붙잡히고 총독들 임금한테 고난받을 때 이문하지 말라 너희 안에 가진 성령이 말한다 여기서 보세요 사단은 묶고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고 사단과 성령과 역사 가운데서 치열한 전투 현장이 이 땅이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부른받은 가운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일구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위에 전파라 그렇게 했고요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마귀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병도 주고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라신자를 두려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자가 따라하지 않는다 그때도 이 말할 때 절대 죽곤 자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이걸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누구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나도 너를 시인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시인하고 되면 이게 천국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증의되리라 성령 오신 목적은 복음 전환 증의되어라가 되리라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서 증의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성령 역사할 때 마귀 역사인데 사단과 싸움인데 성령 역사에서 기도로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0일 절식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첫날 하늘에서 들은 바야 됐는데 응답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바사 국군이 이게 바사 국군이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바사 나라예요 그 바사 나라의 공중에서 잡은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음으로 그런데 얘가 계속 기도한 21일 동안 공중에서 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당이 내려와가지고 저들을 다 파세우고 내가 응답 가지고 왔느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무리 프로그램 행사 다 하랴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 기도만 안 하면 이 나라 아무것도 하겠다는 기도만 하면 마귀 사자가 넣겠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자 여러분 매사에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소원도 이루어주지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성례 역사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주기도 모여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 그게 주기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영혼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루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례 역사인 만큼 사단의 방해도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가만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가두었는데도 아 저들이 새벽부터 성례 복음 전하네 뭔 일이냐 가보니까 더 놀라운 것이 감옥 문이 그대로 열세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감옥 창살이 오만할 건데 그 사이로 사람 못 나올 거예요 열쇠가 잠겨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왔냐 성경 그대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요 방 5천마리도 높은데 맘 들었는데 애 못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썬다생이 그 얘기가 나와요 썬다생이 티벳 전도로 갔는데 그 불교들이 가만두겠어요 잡아가지고 얻었냐면 우물에 빠져들어 가니까 거기에 사람의 시체들이 썩어가지고 송장 냄새예요 그가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예선다생도 그냥 그렇게 넣어버리고 위에 문 딱 잠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줄을 내라고 딱 건져냈어요 시장에 복음 전하고 있어요 뭔 일이야 그런데 우물에 가서 보니까 열쇠가 그대로 잠겨져 있고 그 우물 위에 뚜껑 열쇠가 다 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일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이르십니다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으면 뭔나요? 콩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썩어진 거두고 성령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대요 우리 예수님이 참 이 땅의 삶에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지요 너도 그럼 네가 먼저 일하는 거야 네가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야 네가 사랑으로 심으라는 거야 네가 섬기는 걸 심으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꼭 이게 적용이 돼요 뭔가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아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도 사랑하고 물론 훌륭하고 모든 면이 아름다우면 존경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도 머리로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요즘에 여러분 직장에 얼마나 힘들고 남자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알죠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얼마나 고생해서 그리고 그저 가정에서 주부로서 자라면서 남편을 아주 머리로 왈고 성겨주고 이게 복이에요 또 아내를 귀여기고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귀에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를 함부로 하면 네 기도가 막힌다 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가정에서 남자의 사랑 먹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면 예뻐져요 그냥 예뻐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잘해주고 피부도 구워주고 기쁘고 행복하고 엔돌피 여러분 아홈팽이 스트레스예요 절대 쓰지 마세요 잘자면 따지지 마세요 우리 실수 허물이 있는 건데 가정에서 그거 점수면 어떻게 써요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해아래의 수고의 분복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네가 먼저 주라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의 법칙은 내가 먼저 심으면 다시 주셔요 우리가 성교가 심을 때 훨씬 더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한 딸아 봐 아까 괴로운 종아 심지 않아서 거두고 뭐? 해치 않아서 뭐와?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 받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리로 거두신 내용을 제가 안희숙 씨 책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더 간증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서울에서 이 경자라는 여성이 한 남자하고 대학생에 연애를 하고 둘이 좀 사랑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총망가원에서 미국에 이메 갔어요 또 남편이 좋은 엔지니어가 돼서 취직이 잘 돼서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미국에서 잘 살았는데 그 경자 씨 그 친구가 순애라는 친구가 편집에 왔어요 경자야 나도 미국 좀 가게 해주라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여행 비자는 이제 한 달밖에 못 있어요 한 달에 와서 있었는데 아이고 안 가고 싶어 미국에 있고 싶어 거예요 1년을 같이 데리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불법 체류가 돼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으려면 영주권 얻는 게 딱 한 가지 뭐냐면 그 미국 사람과 결혼하면 되죠 결혼하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것을 그 순애가 하도 미국에 있었으니까 세상에 세상에 그 남편 행복에 산 남편을 법적 이혼했어 이혼해갖고 이 친구 영주권 만들기려고 위장 결혼식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친구한테 아니 나무 식구 아니 1년 동안 같이 산다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줬으면 됐는데 그런데 마귀가 역사한 게 별일 다 벌어졌어요 그 순애라는 사람이 임신해버렸어 누구고? 지 남편하고 얼마나 놀래버렸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럴 수가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순애 못된 거 데려다가 1년 동안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이제 이혼까지 해서 그 영주권 만들어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분해서 순애한테 당장 나가라 가끔 했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순애가 이 못된 것이 변해갖고 뭐라고 대답은지 아세요? 네가 나가 왜 내가 나가냐? 나는 법적으로 이 집주인 아내야 내가 지금 자식 낳을 뻔인데? 이러는 거예요 뻔뻔해갖고 세상에 이 경제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남편이 그냥 달라들고 지방에 바깥 들이버렸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아 그 순애 편드는 거예요 또 하늘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이럴 수가 있겠어 양신도 없는 인간들 뻔뻔한 것들 둘이 하나 돼갖고 있네 아 남편이 이제 오히려 군들어져 야 네가 좋아서 설득해갖고 이혼해갖고 만들어갖고 나를 깨갖고 순애 오락해갖고 아 이제 이 결혼식까지 다 이렇게 다 해서 결혼된 것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부부가 돼서 얘기해 본 것이 뭐의 잘못이냐 네가 못한 거 네 친구 순애 데리고 와서 이 애가 자식 낳아준 것이 잘못이냐 법적으로 육지적으로라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견딜 수 없어 복받이 올랐어 부모가 억울해가지고 서러워서 다 엉망이 불같이 타버리고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려야지 이 더러운 인생 추천부 인생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제 죽어버려 해도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엉망이 나고 미움이 나고 남편하고 저것들이 아주 사고가 났고 아주 차사고가 났고 아주 죽어버려는데 했으면 쓰겄다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병신이 돼갖고 톡톡에 죄값 치려야지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욕도 나올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하루 다니고 날마다 같이 어떻게 살 것을 못 살아야 거기서 남편이 그쪽 편에 못 견뎌요 자기 집 아니에요 쫓겨놔야 돼 쫓겨났어요 빈수로 나왔다니까요 길거리에 떨어져 나왔다니까요 길거리에 나오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가 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쓰러졌어요 못 먹고 화가 나고 병들여갖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소설이 좀 짧게 얘기입니다 오늘 김목사님 만나갖고 구원받고 그리고 미국에 노신사 아주 부잣집이 식모로 들어가요 그분이 사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이 이 영자를 구해줘요 나중에 전화해갖고 아 당신이 구한 사람 이렇게 식모로 쓰시려냐고 가정부 승인 그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편 뺏기고 집에 쫓겨나갖고 그런데 그 미국 신사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 부인이 돌아가셔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잘 봐갖고 대학도 보내주고 영어도 학교에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사는데 부인이 죽으니까 그 주인 남편 미국 사람이 프로포즈를 내요 라고 결혼해달라고 이 모든 집도 다 당신 거라고 금고를 열어주면서 다 이 수표 어마만 돈 다 당신 거라고 나도 당신 거 되고 싶다 이래 부러요 어 그래갖고 이제 기도 좀 해보고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결혼해요 자 사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못된 남편 그 수은혜가 교통사고로 꽝 부딪혀갖고 병원에 입원해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못된 남자가 대가리가 깨지고 병신돼갖고 있어 시원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승리랑 그것도 병신돼갖고 있어 그런데요 그 미국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돈을 다 병원비 치러주고 퇴원시켜주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손에 못된 것 애기까지 나와버렸는데 그 둘을 집으로 데려와요 예수 믿으라고 보금을 절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남편은 엔지니저에다 병신돼서니까 미국에서 살도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요 비행기 타면서 이런 얘기들 내가 술 한잔 먹고 잠깐 실수가 이렇게 되어버렸더라고 후회를 후회를 하고 그 좋은 부인 다 버렸다고 자기 인생은 처참하게 한국 돌아왔고 어머니 집에서 병신돼갖고 있겠죠 그렇게 살고 경제학식 그분은 큰 부자집 마임 되가지고 그 못된 친구 그것들 애기까지 집에 데리고 먹여주고 입히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의리를 어떻게 되는지 마귀는 행복심을 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잘해준 그 친구를 배신하고 그 남편을 뺏어갖고 지가 안방을 딱 차지하고 남편을 뺏어갖고 결국 길거리에 나가 쫓아내고 죽어버리라고 했는데 안 죽어 결국 미국이 제일 부자집으로 가 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그 교통사건 하나 만들고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데려다가 그 새끼까지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산다 허겄어요 그 원수 보게 되시는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병신 시발 시종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암병 낳는 것보다 문제가 더 커요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신 사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갖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거 원수예요 나는 어떻게 보고 살아요 그 병신 내가 수정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무슨 지금 말씀하고 싶냐면 보세요 마귀는 그 욕심부르고 그 나쁜 짓을 해갖고 그 남편도 뺏고 그렇게 잘해준 사람도 배신하게 만든 것이 마귀고 그래서 마귀는 악한 놈이요 악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에 착해 끝까지 사랑해줘 섬겨줘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 성품이 딱 나왔잖아요 우리 인생은 잠깐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참고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새끼하고 그 순회는 구호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마귀와 싸운 것은 말로 안 돼요 예수님도 못 박아 죽여본 거 마귀요 쉽게 보지 마세요 주인이 부활해갖고 사자는 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것을 이겨야 돼 이 전도 그냥 말로 쉽게 전도 잘 안 된다고 몇 번 입었지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전도 돼 마귀한테 뺏어내는데 마귀한테 뺏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통사회 만들어갖고라도 집에 데려가라도 그래서 그 못된 순회의 새끼라도 네가 구원시켜라 영원 지옥 가니까 구원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피터진 싸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된 줄 아세요 그래서 미랄 되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그 부자집을 가게 만들고 사람이 절대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억울하고 번호가 참아도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전부가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평양 산정 유계준 장노님이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힌 기간이 5년 4개월 동안에 그 가정 사모님 뒷바라지 다 살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고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 장례식도 일본 경찰의 모든 경계에 겪고 그 자기 목사님 훌륭하게 치료드리고 그 교회 회계가 돼가지고 그 장례식이 전부 살림을 다 했더니요 그 자녀들이 통계가 나왔더라고 여덟 명이 나왔는데 유기훈 하버대 교수 뭐 전부 서울대 총장 의대 법대절 모두가 훌륭한 사람 다 됐더라고요 그 자손이 106명이 더 잘 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까지 손자까지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얘기했는데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십자가다에서 피울신 예수님의 성화를 진열해 놨는데 근데 한 집시가 외국에서 그 여자 하하니아 그랬대요 그 보고 저분이 예수님 양손 양모 웃박겨 피울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저분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울고 죽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시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영접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제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그러죠 근데 스탠버그 씨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접 안 된 사람이 자기가 그냥 장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성화 장사 근데 그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잠 못 자요 막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눈물을 흘면서 스탠버그 씨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성함에 있다가 글을 하나 넣었어요 난 너희에서 피 흘릴 것만 넌 나희에서 무엇을 넣느냐 그 글을 하나 써놨어요 스탠버그 씨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가 보니까 독일의 그 진제인들 유명한 그 백작 거부가 있어요 그 미술관에 갔다가 아 십자가 아닐서 다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머리는 멜로가 써있고 그리고 양손 큰 대박 목이 박혀있고 피가 절질리는데 그때 성령사니까 그 진제인들 그 성화가 막 살아 움직인 거예요 피가 진짜 흐른 걸 보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근데 밑에 글귀가 보인 거예요 난 너희에서 피 흘러 죽었는데 넌 나희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 그 가슴에 심하게 들어왔고 거기서 거꾸로지고 그래서 무릎 꿇고 회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생이 거기서 180도 바꿔져요 이제 나희에서 한 인생이 이제 나물에서 예수님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거부가 그 재산을 전부 어디다 받쳤냐면 그 당시 모라비앙 교도 케이크 교도라고 하는데 성교장을 부재해갖고 그 성교회를 문을 닫는 상황에 그분의 전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갖다 주니면서 그 성교가 활성화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요한 에슬레가 미국에서 이 성교다가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대세양에서 풍랑 만나갖고 자기는 성교사 목사인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기도고 찬양하고 얼굴 빛이 난 사람도 있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야 나는 목사인데 뭐야 평신도들이 기도고 찬양하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막 그래서 그분이 충격받고 그게 바로 케이크 교도 성령동 파들 지금 같으면 뜨거운 불파들이에요 불파들 런던에 가서 거기들에게 가서 불을 받아요 그때 불을 받고 나서 요한 에슬레가 새롭게 거듭나갖고 성령의 불의의 사람 돼가지고 명국을 런던을 세계를 바꾸는 훌륭한 조의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이 탄생인데 제가 무슨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날 어떻게 이루어진가 한 집시가 그냥 지나지 않고 그때 예수 명제보고 그 집시가 말한 거요 그 얘기를 했어요 스탠버그가 당신의 제도 담당했습니까 그 말에 저녁에 잠 못 자고 영접하고 그분이 그 성함에 대해 글을 적었고 그 글 보고 진제도포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그 거금을 내고 케이크 교도가 나오고 성령파 기도운동파들이 활성화된 가문에서 그 다음에 요한 에슬레가 거기서 불받아갖고 영국을 세계를 바꿨다 오늘 성령 역사는 하나님 미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적은 사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적은 집시가 난 한여라더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미랄로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사는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지민 내가 죽어야 됩니다 헌신하고 십자가 하실 때 주님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우리는 사명적전으로 사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썩고 부피해야 된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scattered 귀하신 풍리 그땐 저희 말하cus 그땐 fahr